자 오늘 특별한 것만 소개합니다. 건물을 제 손을 거쳐나게 8천 자리 이상인데 오늘 아주 특이한 금입니다. 지팡이죠. 지팡이 짓고 다니다가 뭐 이렇게 방어 수단을 사용할 수 있고 빼면 금이 됩니다. 자, 금이 지금 접수 금인데 기름을 칠해 놔 가지고 자, 모일 것 같아요. 저세 선명하죠. 대나무 다닙이가 다 대기 가능하고요. 검도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잔금에는요. 빠져나가지 않는 잔금 장치가 있기 때문에 잔금 장치를 견드리기에는 절대 빠져나가야 합니다. 굉장히 특이하고 아름다운 것이죠. 가이도 비슷하지 않습니다. aan다운 것 같아요. 아, 이 두 개의 전lon이 포기시켜서 겨울에 대한